조사에 나오는 기계 작성법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딱히 뭐 없는데? 이거 잡으면 되구요 이거 위아래 다 자유 조사에 누르면 되고 별거 없어요 쭉 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건데 거의 보통 열어놓죠 보통 열어놔야 이렇게 요즘에는 기기가 좋아서 주사에 조그맣게 안해도 돼 옛날 장비들이나 그러지 잘 돼 있고 업 앤 다운 움직이는 도구 스탠드도 여기 이거 누르면 돼요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머리 이제 머리 머리를 이렇게 찢는거 스캐노그램 서서 하는거 자 되고 여기까지 여기 까지